코리안 업데이트 구독자 여러분 V LIVE! V LIVE! 안녕하세요. V LIVE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섹시 콘셉트로 돌아온 V LIVE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하고 큰 남자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섹시한 남자 에이스가 왔어요. 섹시함을 제일 잘 표현하고 싶은 바로 룹입니다. 목소리가 섹시한 누구입니다. 섹시한가요? 지금입니다. 다 섹시합니다. 네. 섹시 제이콥입니다. 뭐야. 당연히. 내 아침들 리더 제이트마인이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시즈마인이라는 곡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즈마인이라는 곡은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얼반 댄스복이고요. 가사처럼 이 여잔 내 여자라. 응. 자! 한 번. 하하하하. 이 여잔 내 여자라. 그렇죠? 왜 말 못해. 기분을 왜 빼주고. 말 못해. 저희 V LIVE가 이번에 정말 패기 넘치게 정말 섹시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데뷔 2주인데. 흔들한 날. 영원히 사랑해요. 하하하하.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이 말을 좀 부탁하자면은. 2년 동안 사랑해주신 벤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맞을 때. 네. 음. 글쎄요. 아무래도. 어. V LIVE가 지금까지 곡을 하면서. 많은. 딱 한 가지만의 컨셉을 하지 않고. 계속 좀 바뀌었잖아요. 좀 그런. 팔색 조그만의. 그런. 매력을 다 보여주려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 이 그룹의 매력은 이런거구나.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V LIVE 원동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끊임없는. 저희 V LIVE. 저희 댐즈분들의. 사랑입니다. 음.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저희를 위해서도. 네. 모든 걸. 뒷받침해주시는. 저희 팀. 네. 가족분들이랑. 또 그러고. 빠질 수 없는게. 저희도 V LIVE 멤버들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 V LIVE의. 장기적인 목표를 또 말씀드리자면. 어. 항상. 믿고 듣는. 네. 그런 V LIVE. 음악을. 들려주기 쉽고요. 그리고 또. 아. 항상 클린고 오는. 네. 저희. 벤즈 분들의. 사랑으로. 네. 좋은 모습. 백만 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그룹이 되으실 수 있는. 네. 네. 좋네요. 약간 멤버들이라는 것 같아요. 뭔가 저번에 한 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극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저한테 그런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자패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헬스를 예를 들자면 우영 형이 이제 에이스 형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몸이 딱 좋아진 게 보여요. 한 주만에 더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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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 보면은 괜히 더 작은데고 괜히 더 하게 되는 그런 얘기에요. 서로 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케이크말? 뭔가 좀 자극을 하는. 네, 케이크죠. 관심이 많은 멤버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 저희도 에이노도 좋고 바로에이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앞으로는 저희 VLB 모든 멤버들이 함께 뭔가 같이 앨범에 수록된 곡도 한번 자극을 해서 네, 앨범을 발표하고도 싶습니다. 저는 지효고요.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바이트라 바이트라. 그래서 VLB가 아니었다면은 복싱 정도는 돼요. 그쵸. 감소해주세요. 네, 감소해주세요. 자세가 딱 나옵니다. 방금 바람 소리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올림픽 유망주가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A쌤은 섹시바지를 가지고 있다. 바론이는 친절하게 끝판왕이다. 오, 맞아. 로우는 좋은 목소리와 펀칠한 키와 위트 있는 유머를 가지고 있다. 아, 뭐.. 하하하하하하하 어, 주소? 아, 주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기에서 다 듣고 있어요. 여진이 우승한 시우는 성격이 미친 듯이 활발하고 또, 잘 먹고 또, 아주 착하다. 싸우면 잘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 그니까 아,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우리를 보호해줬을까? 우리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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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ıyoruz. 롤이 대표님은 일단 자성격을 하고 집에 고기가 많고 뭐, 우리, 잘해준까? 그저거 착하다. 그리고 섹시한 반응을 보고 있다 그리고 신발도 크다 그리고 중국어적한 반응을 보고 있다 그리고 기도 크다 그리고 운동도 잘한다 아니 잠깐만요 신발이 크다는 애들 한 거예요 신발이 크다는 애들 한 거예요 신발이 크다는 애들 한 거예요 봤어요 우리 형 형 우리 샌반 형 요즘 너무 말랐다 요즘 너무 말랐다 아 요즘 너무 말랐다 아 너무 자 저는 자 우리 데이노는 모든 반면에서 완벽하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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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가 아닌데 좋아 그냥 뭐야 이거 어디서 캐시미어 파트 자 그럼 지금까지 브이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넌 efficacement роя 여러분들 여러분 acy работы ‌ posts